2차 면의 몰랐어 오늘은 수호와 소중과 세현이 촬영 날인데 세현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트리 샷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등을, 차라리 그럼 이 등을 키서 오면 중앙쪽으로 그 간식을 벗어나봐. 같이 있어요. 얘가 사실 별로 없어. 네, 네, 네. 절친인데. 자, 오케이. 키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 그렇게 해줘. 어. 그 문제는 열어봐.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모른거야? 어디야, 어디야. 영원한 꿈처럼 다가와줘. 짠짠. 여린의 여름에 검색. 5, 6, 7, 8, 8, 9, 10. 여신 강림에서 세연 역할을 맡은 SF9 찬이입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동료 배우분들과 선배님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독님, 스태프분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신 강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도 잠깐 잠깐 나오지만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신 강림 파이팅. 경림 파이팅. 다 하세요. 우회자 하는 거. 하자. 네, 좌회자 하는 거. 수호야! 수호야! 비숴사연을 연기하는데 자꾸. 아 그럼? 자우대. 잘생기면 단가 봐. 아니 무슨, 그냥 4옥탑까지 못한다는. 근데 잠깐. 수호 뭐 잘못했냐? 아니에요 단독님. 저, 저 항상 잘못하지 않아요, 감독님. 이제 끊어질까? 넌 이제 죽었다. 아, 근데 이거 올린 거 되게 아파 보인다. 사고 날 때 폰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경 안 쳤어? 주경아, 괜찮아? 괜찮아, 우수경. 왜 말 안 해줬어? 미안, 내 잘못이야. 아주 좋은 투샷. 스토어 팔에 전신을 가리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잠깐만, 스토어도 너무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꾸. 하하, 키스 가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렇게 들어가시네, 진짜 그러면? 네. 들어가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뺏어. 죄송한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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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하하하하. 올 한해도 화이팅. 올해 첫 방송이에요. 하하하하. 행복하고. 하하하하. 많이 먹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일만. 하하하하! 너무 어르신가 있는데. 하하하하. 저희가 어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올해는 싸우지 않기로. 맞죠? 네? 하하하하. 어제도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맞아요. 하하하하. 앞으로 메이킹해서 싸우는 모습도 없을 겁니다. 하하하하. 말씀이시고. 감사합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발산 전개의 위기 절정 별말이 있듯이 저희는 지금 어디 위기예요? 저희요? 아니 절정이에요 지금? 저희는 항상 위기 위기 위기잖아요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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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형! 편히 끈 자 머리 잠깐만 어디 편히 맞춰야 돼 지금 촬영이 온 거야? 나 촬영이야 지금 주영이 간 거? 주영이 간 거? 지금 괜찮니? 편히 너 지금 위치 괜찮아? 네 아 괜찮아요 아 좀 세팅하고 갈까? 괜찮아요 야 너 살이 많이 쪘구나 인마 아니 빨리 빨리 얼마나 붙이는 줄 알아? 오케이 오케이 넌 정규 1등이잖아 근데 내가 안 쓰냐? 넌 몇 등이냐? 끝! 오케이 형 넌 몇 등이냐? 뒤에서 1등이다 왜 넌 몇 등이냐? 너 뒤에서 1등 야! 야! 좋아 좋아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런 느낌으로 좀 좋아 하... 이 답답한 놈 야! 야! 또 왔을 텐데 잠시만요 쉬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가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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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쩔 또 숨진 것 같은데 가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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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감사합니다.